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여기 너무 추워 그러니까 오른물 입수죠 아우 여기 너무 추운데 근데 진짜 여기 아 내려가는 길도 없어 아 오렸을 때 내려갔다면서요 아 내려가기 힘들어서 안 돼 여기는 다른 데로 가 아 여기가 엄청 추운 동네거든요 아 이거 추워 아니 해가 좀 들어오는 데로 가야 돼 이거 그늘 밑에도 야 저기 들어갔으면 오는 거 있잖아 못 나왔다니까 내가 동대됐다 저기 지금도 잠깐 있었는데도 추워 죽겠는데 아니 진짜 추운데 오늘 아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죽을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지 지금 겁쟁이에요? 아니 뭐 겨울에 한 번은 들어가는데 아 오늘 또 왜 이렇게 추워 온 날 내려온 날 아 이거 며칠 따뜻했거든 응 니 나 먼저 들어가면 안 들어갈라잖아 아니라니까요 아니 웃기는 척 하지마 아 진짜 소 죽겠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빨리 오프닝을 하자고요 나도 죽겠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아 씨 똥머리 방라오고 와 진짜 죽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의 미키 꽝 소입니다 아니요 다 뛰어 자 와 오늘의 컨텐츠 뭔가요 얼음물 예 아 아 잘못 온 거 같은데 여기 형이 선택했잖아요 아니 딱 아까 갔는데 거기 쭉 뭐야 안 추운 거 같다고 네가 일로 오자메 가면 서 있는데 그냥 얼음물 입수만 하면은 그건 애송이잖아요 빨리 얘기해 그래서 뭘 준비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제조해 주세요 얼쭉합니다 얼쭉아 아니 끊어놓고 빨리 해 아우 손이 얼어 못 들어갈 거 같다니까 아 아이 진짜로 이거 너무 추워 여기 물이 장난 아니야 여기는 아니 제조해 주시라고요 빨리 아 그러니까 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숍에 가서 사야지 뭘 이거 편의점 꺼내서 먹는다고 큰 걸 가져왔어요 작은 걸 사와야지 아 이렇게 큰 걸 사왔어 딱 뒤로 사왔네 뒤로 네가 먼저 이제 들어가 네가 먼저 들어가 빨리 내가 찍을 테니까 내가 먼저 찍죠 아니 네가 먼저 들어가라고 아 아우 진짜 추워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그러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라고 왜요 들어가라고 네가 먼저 들어가 야 나이 어린애가 먼저 들어가라고 아 왜 내가 안 들어갈까봐 그래 어 난 확실하게 들어가요 아니 확실하게 들어간다고요 아니 먼저 들어가 아니 확실하게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확실하게 들어간다니까요 이거 내요 빨리 아니 그러니까 예 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 맞지 예 단판 형 뭐 낼 거예요 나? 몰라 주목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 보 아 들어가 빨리 좁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니 좁다 네가 원하는 게 아니지 빨리 나와 빨리 아니 먼저 들어가라고 빨리 나도 좁겠어 진짜 빨리 빨리 들어가야된다니까요 아 나 나 빨리 내가 들을 건데 아 내가 왜 안 들어갈까봐 아니 들어가 좁으면 빨리 아 아 아 뭔가 이거 뒤틀렸는데 계획이 아 손 떨려 죽겠어 빨리 아니 몸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야 몸풀 시간에 들어가 그냥 나도 추워 죽겠다고 이거 돌고 있는데 아 아 손이 떨려서 그런다고 어우 손 떨려 씨 아니 여기가 잘 나와 지금 와 아우 너무 춥다 와 빨대는 안 가져왔어요? 아이 빨대는 없어 그냥 그냥 뚜껑 까고 먹어 아이 빨리 들어가라고 추워 죽겠다고 어우 추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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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장 앞에 보다 더 춥지 여기가 천동이야 천동 아 아 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입수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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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문의 입수야 아 사람 죽어 사람 죽어 별로였어요? 아 야 너 몸살라 이러다가 안 돼 와 너무 춥다 오늘 바람 불고 와 너무 춥다 오늘 바람 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아 아 아 아우 아우 손 떨려 야 야 이거는 뭐 말이 안 나와 뭐야 뭐야 요거 하나 있는데도 딱 터다 아우 나 이거 들고 있지도 못하겠어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 아 잠시만요 형 나 손 좀 놓고 와 와 와 다물거 같아 다물거 같아 다물거 같아 아 아 까지는 괜찮다가 왜 그래 아니 진짜 못살진다 아 빨리 빨리 자 자 이거 위에 것만 벗으면 돼요 아니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아 빨리 자 마음먹어요 마음먹어 자 할 수 있다 죽을 것 같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빨리 할 수 있다 저쪽으로 와 그만 알았어요 못들어가겠는데 진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오늘 잘못 왔어 여기가 단양에서 제일 추운데거든 형 형 몸풀고 몸풀고 그 다음에 형 형 형 위험해요 몸풀어야 돼 몸풀아 아니 몸풀어야 된다고 괜찮아 아 아 아 복숭아 도망가자 아 복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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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서 먹어야죠 네 물에 들어가서 먹어야죠 물에 들어가서 먹어야죠 에이 아이 안돼 안돼 아니 목.. 아니 목까지 안 잠겼잖아요 형 형 목까지 목까지 안 잠겼다고 안돼 안돼 비켜봐 아니 목까지 안 잠겼다고 아 어디가세요 형님 자 얼음물 입수 어쨌든 우리가 다 먹는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저 어땠어요? 아 몸 상태도 안 좋은 데다가 이 상태로 바로 들어온 거야 그래 단양에서 제일 추운 데야 여기가 서 있는 것도 오래 서 있으니까 못 들어가겠어 나는 오늘 그때보다 더 추웠어요? 더 추웠어 얼음물 들어갔는데 지금 더 추워 여기가 나도 그때보다 여기가 더 추운 거 최고 최고 지금까지 여기 물이 원래 그래 여름에도 오래 못 들어가 있는 물이거든 아 나 조금만 더 들어가 있었으면 몰살라서 이제 일 못한다니까 며칠 내가 겁이 나서 뛰어나온 거야 진짜 야 시급해다 진짜 안녕하세요 미키란트 조카 야야야 야온이예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흐헤헤헤헤헤헤헤헤 Мос 딸의 D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